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아 드라마 하나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서야 드디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히 완전히 코로나 방역수칙 잘 죽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코피숍에 잘 도착해서 아직 콜타임이 멀어서요 코피숍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기분을 보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중입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이런 날씨 촬영이라니 좋아요 훗만 같군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꿀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저거다 りま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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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간을 잘 내주겠습니다 축제 오! 오! 날씨가 춥긴 한데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네 네 춥네요 드디어 촬영 끝나고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외 촬영이라서 많이 수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꿀찰이라서 좋았어요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사인 던졌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아무튼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연습 많이 살 길인 것 같아요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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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